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물건에 왔을 때 판매를 하는 거야. 테스트를 좀 해볼 거야. 진영이부터 한번 가볼까? 준비. 시작! 봄의 옆집 오빠. 바라보세요. 봄의 옆집 오빠. 바라보세요. 자, 소비자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옆집 오빠에 대한 로망이 있을까? 옆집 오빠, 옆집 오빠, 모든 여학생의 마음을 흔들어 놓다. 많이 흔들어 놓셨나 봐요. 아, 눈이 오신 선배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 잘 못하겠네. 천천히, 천천히,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자, 곤약 스폰지입니다. 아, 네, 곤약 스폰지. 이게 정말 너무 탱탱해요. 너무 탱탱해서 이제 탱탱볼, 이제 탱탱볼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이제 애완동으로 놀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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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놀아. 왜 갖고 놀아. 그래서 이제 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개가 놀면서 이제... 개가 놀면서 이렇게... 개가 놀면서 이렇게... 팡팡이 같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촉촉하면 이거 곰팡이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자동 건조 기능이 있어가지고... stored이 hyped... 갈략쓰 Tutu